모발모발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3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활용해서 감쪽같은 가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대머리 아저씨 예제 파일을 불러왔어요 여기에 마치 가발을 씌운 것처럼 헤어를 따서 합성을 해볼텐데요 그저 작업하기 편하고자 사용하는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합성하고픈 이미지가 꼭 대머리일 필요는 없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 가발을 씌우기 위해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을 활용할텐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진으로 하는 경우라며 피사체의 구도와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며 헤어 따고자 하는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야 합성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음... 이걸로 해볼까요? 사실 머리카락만 염색시키기 위해 포토샵 26강에서 똑같은 방법을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포린이 친구들 같은 기능이라도 활용이 잘 안될 수 있으니까 평소 잘 쓰지 않는 여기에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사진의 헤어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채널을 이용해서 까다로운 머리카락만 살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채널 패널로 이동해서 사진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보이는 레드, 그린, 블루에 반드시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서 하나의 채널만 활성화시키다 보면 유난히 머리카락과 그 주변의 배경이 분리가 잘 되는 채널이 있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지금 이 예제는 여기 있는 레드 채널이 그나마 분리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잡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새 채널 만들기 아이콘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레드 채널을 하나 더 카피를 시킬게요 이제 가발로 만들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흰색으로 채워버리기 위해 우선 컨트롤 L 레벨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검정색 바와 흰색 바를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진상에서 흰색은 더 하얗게 그리고 검정색은 더 까맣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카락과 그 주변을 흰색과 검정으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채널 역시나 컨트롤 키와 더불어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머리카락 외에 다른 불필요한 부분도 선택 영역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흰색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헤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얀색으로 다 칠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가발이 될 머리카락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다 칠해버렸다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썸네일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캔버스 상에서 흰색 부분만 모두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선택 영역은 검정색의 머리카락 부분이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단축키인 컨트롤 시프트 I를 통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 시켜줄게요 그럼 원하는 머리카락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상태 그대로 여기 다시 RGB 채널의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컬러로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서 그저 단축키 컨트롤 J를 통하여 레이어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 눈을 꺼보면 짜잔 이렇게 머리카락만 간편하게 딸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컨트롤 C 복사해두고 합성하고자 하는 캔버스로 돌아와서 컨트롤 V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방향이나 크기가 맞지 않죠? 이럴 때는 뭐다? 바로 포토샵에 맞는 기능인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폰으로 구도를 맞춰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오 순식간에 훈남 아저씨가 됐네요 구도를 다 맞추고 나니까 기위에 올라간 머리카락도 그렇고 군데군데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뭐다?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지울 건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검정색 그리고 브러쉬는 은은한 패드값이 있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투명도는 대략 20% 준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건 검정색으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머리카락 정리도 다 했어요 일단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요렇게 합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합성의 마지막은 항상 톤을 맞추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이어의 마스크가 아닌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클릭해서 이미지 자체를 활성화해두고 1차적으로 톤을 다운시키기 위해 컨트롤 M 커브로 들어가서 여기 그래프를 밑으로 좀 내려서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해줄게요 하지만 여전히 톤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번엔 컨트롤 U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 채도를 확 떨어뜨려서 흑백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기존과 어울리게 톤을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음 한 이 정도 보정하면 얼추 톤은 맞춘 것 같아요 작업을 하고 나면 합성화 머리카락과 아무래도 완전 딱 맞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이미지 영역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스탬프 툴 등을 활용해서 자 알트키를 누른 채 복사하고 싶은 부위를 클릭해서 정의를 해둔 다음에 머리카락 자체를 이렇게 더 심어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 피부 자체를 지워 버릴 수도 있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하면 짜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자연스럽게 가발을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채널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염색도 시켜봤다면 이번엔 가발도 만들어 봤네요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면 정말 감쪽같이 머리를 합성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디는 다음 포토샵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